누구나든데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끝물을 받아 깊은 곳으로 떨어질 때의 희미한 빗줄기라도 비춰준다면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촛불로 밝힌 등대라도 그대가 계속 비춰준다면 그 빛을 따라가리 폭풍이 우리 몰아친대도 그대가 나를 바랍어준다면 그 빛을 따라가리 지쳐서 거품되어 사라지고 싶을 때 흐릿한 빛조각이라도 밝혀준다면 어쩌면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촛불로 밝힌 등대라도 그대가 계속 비춰준다면 그 빛을 따라가리 그 빛을 따라가리 거칠고 힘든 길이라도 거칠고 힘든 길이라도 그대가 같이 있어준다면 그 길을 함께하리 그 길을 함께하리 그 Africa... 그대가 갑자기 젊히 아멘